야 이번판을 솔직히 이겨야지 않냐? 자존심을 지켜야지 어? 뭐야? 어? 야? 뭐야?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또 로드 어 로드오그 예 로드오그가 로드오그를 플레이한다 예 로드오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900점인데 음 좀 열심히 해야 돼 좀 올려야 돼 자 일단 심판관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제가 드립이 재미없으면 등장하셔서 한 대씩 때리시거든요 자 일단 제가 알기로 이제 로드오그 같은 경우가 지금 플랭에서 정말 핫한 그런 어우 영웅인데 제가 하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땡겨 오케이 좋아요 딜량 많이 넣었어요 나는 만족했다 내 실력에 내가 만족했어 그럼 된거야 와 다 막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앞으로 나가 있었나? 약간 신났어 실러가 몇 명 있네 두 명 조합은 나쁘지 않은데? 조합 자체는 나쁘지 다 죽어버렸네 일단 버리자 일단 A버리자 어쩔수가 격돌이야? 비비... 비비기 어... 안돼 이거 비비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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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와 저걸? 자 때려 다 잡았어 오케이 잡았구요 컷해버려 일단 쿵쭉쿵쭉 하다가 땡겨서 때리고 궁써서 다다다다다다닥 일단 밀어내 일단 퇴장 일단 포지션 좀 뒤로 가야겠다 여기 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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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막을 자리를 잡아야 돼 이쯤에서 막지 않습니까? 대회보니까 이쯤에서 막던데? 아니야? 이거는 솔저같은 애들 잡아야 되는데 어우 하필 이것도 놀아볼때냐 아이 놀아볼때 이거를 자 궁이 있어 궁이 있어 누구냐 누구냐 일단 퇴장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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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일단 루시 잡구요 아나까지 아나까지 아나 빵 오케이 와 요거 좋았다 너프를? 어? 안돼 너프를? 당해버렸네 일단 최대한 밀어보자 일단 밀어내 일단 밀어내 빠가도니? 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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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대한 벌라 했는데 뭐야 안왔네 왜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지금 조합상태로 약간 겐지 꺼내게 좀 애매해가지고 디바 해볼게요 디바 디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타이밍 봐야돼 궁게이지 일단 채우자 서로 오케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일단 다 비빈다 일단 비비고 억울한번 끌다가 스르르 빠지고 다시 오케 일단 전진했어 전진했어 좋아좋아좋아 솔져솔져솔져 아 이걸 비상 탈출이? 야 비퇴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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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 나도 타자 좀 로봇좀 타자 어휴? 이걸? 오케 어 뭐야 안돼 이 타이밍에? 오케 여러분 송하나가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케 솔져궁 다 막아버리구요 안 막아졌네? 으앗 나라도 살아버렸 하하 아 나라도 살아야지 살살 한번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? 야 진짜 안죽네 와암마 잡았지? 그지? 오케 자 이제 디바같은 경우는 요렇게 일단은 게이지 채우다가 궁타하고 안죽어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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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 맘뺀다잉 와 안맞구요 너프 아무도 안맞아버리구요 야 이거 아무도 안맞을줄 몰랐는데 아 와 딜상태가 와 시메트럴 역시 핫해 역시 핫해 역시 핫해 아 핫해 이거 화염강탈을 수시로 날려야된다 하더만 예 수시로 날리고 이제 방패 컨트롤도 하면서 돌진 그렇죠 요럴때 돌진 한번 해주고 잡았잖아요 돌진 잘했잖아 어 터프하게 했어 망치질하고 그렇죠 해 해 해 야 이거 우리 너무 지금 막아줄게 그렇지 막았고 자 잡아 야 송아나 잡아야돼 디바를? 아니 이걸로 이렇게 오래걸리면 힘든데 와 디바 비비장인 거의 팔도비빔면급 됐다 일단 됐다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아 또 들어왔어? 어후 아 드립 팔도비빔면 아 잠깐만 어디서 문제였어요 팔도비빔면 팔도비빔면 드립이 문제였어요?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아 오케오케 비하 아유 비하한건 아니었는데 네 참외의 금강불개 5회째인가요? 암튼 자 막아주고 오케이 자 왔다 야야 오 뭐야 나야? 오우 망치나갔어 오 대박 팥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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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지각여부리였다 막아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힐 없습니까 힐힐힐 그렇지 힐 들어오고 와암마 이거 팥지인데 여러분 저 팥지입니다 팥지각 팥지각 지금 내 눈앞에 그려져 자리야 자리야 와 상대 솔저가 딜이 장난 아니야 오 망치 오 망치 제발요 와 난 궁 너무 좋았구요 사랑스럽구요 뭐냐 궁이다 이거더라 오 아무도 안 맞아버리네 형 하하 아씨 아 최고의 플레이 내껀데 방금은 최악의 플레이였어 동시에 하는건가 야 잡어 그렇지 빠따라다가 그냥 캐스토온이 아니라 오암마뿐이죠 하하하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 오암마이속도 음 아 죄송해요 잡아 잡았죠 잡았고 야 근데 저기 아 비비기를 실패해버렸네 이러면 저 딜러 한번 해줘 겐지 갑시다 겐지 겐지같은 경우가 솔직히 근데 진짜 조합을 안타는 영웅이라고 해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트레이서나 겐지 아 조합이 아니라 맵을 안타죠 맵에 영향을 그렇게 안받고 어디서든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하는 네 후 후 후 일단 긁어 막 긁어요 막 어 겐지하면 돼 겐지거든요 원래 겐지같은 경우는 이 딸자리 겐지 넣으면서 바꿔 오케이 라인으로 택합시다 아 윈스턴도 진짜 좋아 윈스턴 훈스턴 제가 저번에 여기서 이제 어 오아시스 맵이었죠 정확히 윈스턴으로 역전했습니다 다지던게임 역전했었어요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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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림만 따로 사치기 근데 1인분 아니냐 오케이 1인분 이상해버렸구요 자 루슈까지 비비지 못하게 만들고 자 파라 이걸 또 나의 어우 인생 인생 영웅을 찾아버렸나 야 위만 봐 이거 뭐 하늘만 봐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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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디어스다 근데 졌네 비비지 못 빠트리고 괜히 좋아했어 음 요러면 이제 또 윈스턴이 고런 친구를 잡아줘야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어 지원가 지원가 잡아줘야되고 로드워그는 안 돼요 리퍼잖아요 사실상 리퍼랑 같은 이제 샷건이라서 안 돼 안 돼 좋았다 야 궁 준비될 뭐냐 한방 실화냐 야 근데 우리 약간 공통점이 있어 다같이 따로 들어간다 나만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같이 따로 방벽 씌워주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팀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겁니다 또 끊는게 중요하니까 야 딜 잘들어간다 딜라타야 뭐야 야 2번파랑 솔직히 이겨야지 않냐 자존심을 지켜야지 어 뭐야 어 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올라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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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야 이골산에 오오 깜짝 놀랐어 아이다 아 이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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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상대팀도 놀랐네 아하하 어 어 야야 딜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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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무조건 잡고 어 뭐야 못잡았냐 초월야 궁뺐다 오케이 궁뺐으면 된거 아니야 오케이 가져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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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단점프 보셨어요? 윈스턴 오단점프 이제 저 아무나 하는거 아니거든요 오단점프 그것도 제자리에서 이거는 일단 기선제압이야 사실상 이제 점령전은요 거점 점령전은 이거는 진짜 기싸움이야 에 먼저 일단 시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거 안되겠다 야 진영이 완벽해 와암마 이거 진짜 이거는 기똥찼다 인정하시죠?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슬슬 빠지면서 힐팩 먹고 스로로 빠지는거 와 이번엔 좀 좋았다 다시 올라가 올라갈 각파 안올라가도 되겠다 아나가 아래에 있으니까 아나 잡고 자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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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오우 일사천리야 야 진짜 이거 승승 가능하는거냐? 올라와 나와 나와 메이죽어 그렇죠 아 비벼요 이거 드로제도 오케이 못하게 궁게이지만 채우면 진짜 다 나가게 하는 강퇴야 슈퍼방장 아세요? 슈퍼방장 오우 됐다 마지막 라운드 진짜 윈스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후방 좀 노려도 돼요 방벽이 만들어 지면 가면 되는데 저런 친구들 자라로 가면 됩니다 요런 친구들 그죠?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 아디오스 자 잡고 이게 메이코패스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이게 이거 뭐야 얘 이름 뭐냐 윈스턴패스 뭐.. 윈스코패스 새로 만들어버렸죠?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지원가랑 딜러 잘라버리는 윈스턴 창조경제야 야 야 메르시크 파르시냐 파르시크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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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륵캠 그륵캠 그렇죠 하필 이때장 와아 어 뭐야 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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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자유이용 준비 완료 수영 시작 오케이 겐지 잡고 와아 체력 천이 이렇게 빨리 다는 거였나요 한타 한번만 야 가운데 들어가있네 뭐야 나보고요 왜 왜 저죠 아니 왜 저죠 저 체력이 얼마 없는데요 오 에라이 모르셨다 오 빼 오 괜지 잡았고 야 그렇지 2번한테만 이기면 된다니까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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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렸고요 오 감사합니다 어휴 자비를 베푸시네요 여기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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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몰아내면 돼 몰아내면 돼 몰아내면 돼 몰아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야 다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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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진짜 치자빵구들 야 진짜 서로 비벼야되는데 이거 와마이구 비벼요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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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비벼야되는데 젓가락 뺏겨버렸네 와 이골지네 와 뭐냐 빠지는거 싫어하냐 어휴 어 네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봤는데 윈스턴 5단 점프를 제가 또 익혔어요 아무나 아는게 아닌데 예 아 5단 점프가 이제 또 최고의 플레이였으면은 가관이었을텐데 아쉽고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